운동 후 유독 두드러지는 나의 건강한 전환근! 나의 건강한 승모근! 나 왜 모르겠지? 나의 건강한 종아리 근육! 코끼리 다리! 맞아? 맞아요? 아싸! 코끼리 다리? 잠깐만, 이게 말이 돼? 운동 후에도 두드러지는 거? 저게 슬림해줘야지. 근데 그게 있다요. 뭐가 있다요? 제가 맨날 선생님한테 몸무게를 찍어서 보냈는데 운동하고 다음날 몸무게 재는데 선생님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이런 날이 있어요. 근육이 붙어서? 네, 부어서. 붓기가 걱정마 곧 빠져. 이렇게 와요. 붓기라고? 나는 붓기라고 하면 풍선처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아니요, 붓는 건 수분이죠. 그래서 저희 속옷이나 운동복 촬영할 때 이제 트레이너가 항상 하는 말이 물을 끊어라. 한 이틀 정도. 물도 마시지 마요? 왜냐하면 붓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신기하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난 너무 막... 화가 나는 게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아이스랑 365일 부어있는 거. 붓기 빼는 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욕조가 있으면 욕조에다 물을 틀어놓고 반신욕을 해요. 근데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나오는 거 말고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그래서 물이 식잖아요? 그러면 물을 빼면서 공실 뜨거운 물을 다시 받아. 그래서 계속 땀을 다 빼는 거야. 그러고 나면 정말 붓기가 완전 싹 빠져있어. 이게 혈액순환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욕조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양동이 같은 거나 대야 있죠. 거기다 그냥 발 담그고 한 시간 동안 계속 뜨거운 물. 계속. 그러면 오히려 몸이 더 불지 않나요? 아니죠. 땀 배출. 수분 배출. 3위 보여주세요. 3위 보여주세요. 많이 읽더라고요. 지친다, 지친다. 원래 애슬러슬러기라 그런지 지친다. 운동한 기분이야. 격항 활동으로 겨탐파크 개장. 이거 너무 쉽다. 겨탐파크 개장. 아니, 읽기는 해야죠. MC가 읽다 말고. 나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자,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읽고 나서 해주세요. 격항 활동으로. 겨탐파크 상시 개장. 이 식초 냄새. 실화. 일단 나가서 땀을 흘리면 씻고 싶어도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냄새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요즘에 파우더리한 물티슈 있죠. 물티슈인데 딱 닦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파우더 성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금방 바르면서. 뭔지 알죠? 겨드랑이 닦으라고. 그런 게 있어? 있어. 근데 이게 정말 파우더 바른 것처럼 뽀송뽀송해져요. 그런 제품들을 완전 상비해 놓고 있거든요. 데오드란트도 약국에서 파는 거는 자기 전에 바르고 자면 그게 지속 효과가 몇십 시간씩 가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